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1955년생의 외과의사분이 건국대 충주병원의 언급이 7명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분들입니다. 자신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만두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배후 진로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5년생의 외과의사분은 그런 이야기도 다하죠. 젊은 의사분들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몸을 갈아 넣으면서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게 나중에 다 골병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일이 과하고 힘들면 그냥 나와야 된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선생 의사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알만한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속아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로사태 추 기울다. 의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개원이들은 지금 정상근무하고 있고 대학에 있는 여러분 전문의나 대학의 여러분들 교수들은 정상근무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전공의들은 본인이 장례가 없으니까 사직을 안 거고 의대생들은 모두 수업을 못 듣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휴업을 여러분들 휴업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수리해주면 되죠. 의사들이 뭘 잘못했죠? 조선 사람들은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대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따져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의사들 지금 근무하고 있고 개원이들 다 정상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 사람은 두 비문입니다. 전공의들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을 한 거고 본인들이. 장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아리도 없는 댁 같은 자가 전문가들 외침 인하를 망치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먹도록 뭘 했죠? 내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년간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특정 세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하고 있는 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지? 그 나이 먹도록 일을 억수로 많이 한 거죠. 책은 100권 이상 냈고 반듯한 연구소 만들어서 뭐죠? 나라가 잘 되도록 기회하는데 도움 좋고 지금도 뭡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매일 6시간 8시간 일을 공부해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알린데 노력하고 그만큼 했으면 됐죠.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이나 외모 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1955년생 여러분들 외과의사분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정책을 물른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올리면 모든 조건이 맞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간호법도 철폐하고 전공의 보수도 올려주고 필수의료수가도 올리고 소송제한국도 여러분들 만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상한 겁니다. 긍정론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참 낮은 겁니다. 그런데 왜 박사님은 의사에 대한 비판을 안 합니까? 아니 의사가 뭘 잘못했냐고요? 의료기가 의사 기득권 오로지 그것에만 기대어 다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전공의들이 기득권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개원의들이 여러분들 기득권이 있다고 칩시다. 개원의들이 착시하게 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 사표 내신 분도 있지만 착실하게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전공의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여러분들 100시간에 130만 원을 뿌려 먹었는데 그 전공의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조선 사람들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가 의사 기득권 오로지 그것에만 기대어 의사가 기득권이 여러분들 전공의가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의대생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불쌍한 여러분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뭐죠? 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얼어 죽을 계획입니까? 전공의는 불법 합의 아니라 사직을 한 겁니다. 님도 직장에 불만이 사직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권이 있으니까요. 아니 전공의가 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 따고 나면 좀 세상이 나아질 거다. 열심히 죽도록 먹으면 노예 이상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문의가 되어 가지 여러분들 그렇게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안 되겠다. 전문의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면서 사표 던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뭘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내가 뭐 누구를 옹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구독자 수도 이러면 떨어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의사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들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이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내가 준엄하게 경고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비급함의 대가를 세세손손 지불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거짓말 하는 것들이 의로를 망가뜨리고 선거를 망가뜨리고 교육을 망가뜨리고 전부 다 망가뜨릴 겁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고방식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분 같으신데 지금 현재 교수와 전담 간호사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배후과 지원 부족으로 야간과 주말 응급 중증 환자의 치료에 공백은 지속될 겁니다. 물론 주간에 중증 외래 진로 대기와 수술 대기도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의로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전공의와 빠진 공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것이 계속될 거다 이야기죠. 그럼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을 거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가 아니라 헐값에 부려먹고 버릴 저임금 노동력이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지식과 시장 간 분야의 경제활동 주체들의 경험보다 자신이 더 우울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상대로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는 관료와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의로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는 겁니다. 검사 출신들하고 관리 출신들에 그냥 쿡 찍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갑질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지적 자망과 지적 오만이 이번에 이제 사건을 일으켜야 된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교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응급실이 있거든요. 부분 폐쇄가 다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현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 하면서 이런 것을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 현장을 이해하게 되면 사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고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수가 내려간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제품과 같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내려가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의사 수가 넓면 그 의사들 월급은 화성에 쏘지 않는 거다. 결국 국민들이 메워야 되는 거다.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늘어난 의사 수만큼 매개 살려야 될 책임이 화성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는 것이고. 그거를 이해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조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뭘 따져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의료비 지출이란 것이 p 곱하기 q 곱하기 n이지 않습니까? p는 수가 q는 뭐죠? 진로의 수 곱하기 n은 의사 수. 그럼 그동안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느냐. n을 적게 하고 p는 낮게 하고 q는 높게 해가지고 100원만큼을 여러분 지불해 왔던 겁니다. 그럼 의사 수가 여러분들 50% 늘리게 되면 150원이 되는 겁니다. n이 넣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산수를 알았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두는 겁니다. p 곱하기 q 곱하기 n 이꼴은 의료비 지출 총액인 겁니다.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 있고 p 플라이스 곱하기 q 퀀티티 곱하기 n 넘버입니다. n을 증가시키면 자동적으로 토탈 코스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질의 서비스를 왜 지공했냐. p는 저수가고 q는 높고 의사들이 많이 돌려가지고 뭡니까? 수가가 낮아도 병원 경영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창기 여러분들 2월부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p 곱하기 q 곱하기 n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니까 여기 한 분께서 의료사태로 보수가 망가지고 나아가 기본소득당이 지배하게 되면은 뭐 보수가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선거가 넘어갔기 때문에 좌파 세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수입니다. 상수 변수가 아니고 의료사태와 관계없이 한국은 공직선거 자체가 장악이 됐기 때문에 거의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분도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정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5년생의 외과의사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료의 특징은 저수가입니다. 저수가. 숫가가 낮고 진로의 수는 많고 의사 수가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의료비 지출 없이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냐. N 의사 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토탈코스트가 높아져요. P 곱하기 Q 곱하기 N. N이 커지니까 박리다매가 가능하려면 의사 수가 소수해야 됩니다. 박리다매를 해온 겁니다. 박리다매를. 숫가가 낮췄는데 진로의 수가 높았던 겁니다. 의사를 많이 부려먹은 겁니다. 개운이도 열심히 뛰었고 병원에 고용돼 있는 봉지귀도 열심히 뛰었던 겁니다. 통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에 고용된 봉지귀 페이닥터의 1인당 담당 임상 담당 여러분들 병상 수가 현저히 높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무슨 일이든 간에 따지고 오늘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 했죠. 모든 일은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정된 의료 자원의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의료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다 세지 않습니까? 생명 살리는 것과 관계없이 보양하는 데도 많이 돈이 들어가고 펼치시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의료비 지출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건데 문재인 케어레가 여러분들 보장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꼭 돈이 지불되지 않아야 될 쪽에 또 돈이 많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유지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돈이 흘러가야 될 때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 분께서 좀 이론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출산이 급감하고 고령자가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변액의 시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 그 현상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과거의 간성에 따라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한 분이 완전히 반론을 펼치는 겁니다. 의사가 5년 후에 만명 부족하다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의사는 매년 3천 명 이상 배출되는데 왜 모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필수의료 종사자가 모자란 것입니다. 전체 의사 수는 현재도 과잉입니다. 필수의료 기피하는 현상은 무분별한 의료소송 남발과 판사들의 민영사 판결로 소신 진료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수가는 2차 문제입니다. 이걸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의대생들을 60% 정원하면 의학 교육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부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을 타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이 MZ세대